여느 때와 다름없는 다덕의 평범한 주말 마스크를 쓰고나서 가장 좋은가? 눈썹만 화장을 하면 된다는 거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다 고속도로라 일단 가는 중 매니저님 비가 오네요 안 오네요 안 온다고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안 온다네요 도착하니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라이딩 준비를 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코스는 여기 이 코스고요 지금 자전거 세팅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준비도 다 한 상태고 출발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비 엄청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 완전 세팅하고 출발하려는데 비가 이렇게 오냐? 장난 아닌 그새 다 젖었네 여기까지 하는데 카페 들렸다 갈래요? 꾸부부구 그냥 여기 드라이브 한 바퀴 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척척 내리고 있어요 출발 10분 만에 비가 그쳐 다시 라이딩을 하러 왔다 다시 왔습니다 라이딩 하러 간절히 보이시노 푸미덩이 보일까? 푸미덩이 보일까? 준비 끝! 여기 옆봉이에요? 옆봉인 것 같아. 힘들어. 지워들 하네요. 물이 얼어서 안나온다. 여기. 여기는 땅이 안젖었네. 강화도는 크고 작은 낙타듬으로 이루어진 코스라 파워가 좋은 매니저님이 정말 잘 타는 코스인데 오늘 그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매니저님이 힘들어 보여 종종 나와 나도 선두를 써본다. 주눅사필인데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다. 다리야. 갔다가. 갔다가. 여기다. 오이보이. 벌 또 쏘였어. 아 벌 날라갔어. 아. 여기 침 꽂혀있다. 침 빼야돼. 저쪽에 잠깐만. 칼길로 가요. 아우 뭐야. 뭐야? 여기 벌이 또 썼습니다. 하. 왔다거. 오. 침. 나왔다. 얼침. 뭐에요? 아 너무 아픈데. 벌이 어머니를 좋아하나보네요. 벌이 날 좋아왔나봐요. 진짜 뭐 이러냐. 와 따거워. 땀 때문에 엄청 따거워. 왔더니 여기 앉아있어. 피난다. 피나요. 여기. 와. 힘내요. 네. 비가 부절부절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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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봐 끊어봐 어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먼저 앞에 오시다가 쓰러지 한 번 쓰시는 거래요 괜찮아 머리 박아서 많이 탔 수 있었네 다행이네 이 정도는 천사도가 없네 괜찮아요? 천천히 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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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처음으로 삼계천 낙차를 하신 매니저기입니다 어때요? 돌아봐요 어색 살짝 떨어져서 나왔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아프겠다 나도 벗어서 볼까 나도 한번 벗어서 볼까 나 한번 벗어서 볼게요 나 한번 벗어서 볼게요 나 괜찮은데 피나? 어디 가냐 여기 쓸렸네 나 거기보다 다리가 아파요 여기 까져갖고 응 여기 시원하네 여기 되게 시원하네 아 따가워 잠깐 서봐 이거 빛도 좀 모래 사퇴를 약 갈라야 될 것 같은데 앉아 신발 조심히 이렇게 아 따가워 때리지 말고 너무 따가워 같이 넘어지자 웃기게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넘어져서 아니 앞에 넘어진다고 어떻게 밟고 지나갈 순 없잖아 여기서 사고 많이 난다고 그러죠 저거 때문에 사고 많이 나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저 조그만 거 진짜 여기도 차 나오고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난대요 여기 보면 진짜 저 조그만 포토 보이세요? 여기도 이렇게 돼서 얘를 버려야겠다 꺾였어? 홍사 갈고 홍사 갈고 응 아침에 비가 올 때 그냥 집에 갔어야 됐는데 초회스럽긴 한데 다행히도 많이 안 잡혀서 그나마 다행인 거 같고 여러분 비 올 때는 라이딩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크게 주문을 얻었어요 지금 여기 벌 쏘인 데는 간지러워요 여기에 피가 짐물이 막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많이 나요? 응 구급차에 실려 왔어요 구급차에 실려 왔어요? 응 맞아요 아유 많이 안 차가 지러 왔어요 많이 안 다쳤어요 다행이에요 사장님이 걱정해주시니까 죄송하네요 여기 앞에서 다 빠져갔어요 연예자님이 도착했다 지금 미안해서 저한테 먹을 거 사주려고 그러나봐요 제가 먹을 거 사주면 잘 풀리거든요 옥수수 좋아하고 그래서 갑자기 옥수수를 사러 가는 거 같아 이렇게 되게 작고 귀여워요 급한대로 차에서 아악 아악 너무 아픈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슨 재미있지 아악 뭐야? 직업 크리에이터 나이 너로